2008년 개관한 마포아트센터 플레이맥은 최근 리모델링을 통해 자유로운 형식과 내용의 작품들을 담아낼 수 있는 200석 규모의 블랙박스형 극장으로 재탄생했는데요. 이를 축하하는 기념식이 지난 9일에 개최됐습니다. 지난 9일 오후 4시 마포아트센터 3층 플레이맥에서 플레이맥 재개관을 축하하는 기념행사가 진행됐습니다. 박홍선 마포구청장 및 손숙 마포문화재단 이사장 등 주요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에서는 플레이맥 재개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해 경과를 보고하고 그에 따른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리모델링을 통해 여러 장르의 공연을 소화할 수 있는 플레이맥 재개관을 기념하는 페스타가 4월 중순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.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